이번 영상은 SSH 이론과 설치입니다. SSH란 Secure Shell 프로토콜로 우리가 아까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일을 제어해봤습니다. SSH란 이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라즈베리 파일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CLI, 그러니까 커맨드를 입력하는 형태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A 컴퓨터가 B 컴퓨터로 접근하여 원격으로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며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라즈베리 파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 다음의 명령으로 지금 SSH가 동작 중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disabled, 지금 현재 SSH가 꺼져있다 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SSH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VNC와 동일하게 옵션에 접근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라즈 파이 컨피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의 인터페이스 옵션에 P2 SSH 이 메뉴 선택해 주시면 SSH 기능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SSH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 개 설치해야 하는데요. 바로 FUTY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SSH나 텔렛, 로우 TCP를 위한 클라이언트로 자유 및 오픈소스 단말 에뮬레이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FUTY라는 것은 사용법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서버 관련해서 무엇인가 진행하실 때 매우 편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유닉스 전통 터미널의 이름인 TTY와 합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FUTY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사이트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You can download FUTY here, 이 here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되게 됩니다. FUTY를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될 텐데요. 이런 화면에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서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FTP 서버 IP, 우리가 FTP 때 사용했던 IP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포스트 네임에 192.168.0.150 우리 라즈베리 파이는 역시나 192.168.15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IP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접속하려는 게 지금 뭐죠? 바로 SSH입니다. 이 SSH 클릭해 주시면 여기 포트 번호 변경이 되게 되고요. 텔렛은 23번, R로그인은 513번, SSH는 22번, 시리얼은 9600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SSH로 다른 프로토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픈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SSH 연결이 실행이 되는데요. 서버에 보안적 요소 동의를 해야 서버에 연결이 가능하며 서버에 연결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로그인 as FI, 우리는 FI라는 계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FI 적어 주시고요. 이 패스워드 부분에는 우리가 FI 패스워드인 패스워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도 아마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실 텐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나면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입력하는 형태와 동일하며 ls, ifconfig 등을 입력하면 현재 IP가 표시가 되고 파일 디렉토리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